술시간에 옆친구의 도화지에 물을 엎질렀습니다. 이때 할 말은 1번, 내가 물통을 잘못 놓았잖아. 1번, 네가 잘못 놓았다. 내가 왜 내한테 뭐라고 하는데. 배고픈 코는 왜 먹는데. 그게 아니고 잡아. 3번, 미안해 모르고 그랬어. 그림은 괜찮아? 답은 3번이지. 아무튼 내가 틀렸으니까 범위를 아니네. 그러네. 근데 지석아가 있잖아, 내가 아까 바빠서 까먹었는데 내가 오늘 우리 오빠랑 뚜뚜 거든. 그래서 혹시 200원만 주면 안 돼. 오빠랑 뚜뚜데 200원만. 근데 저기 미안한데 200원으로 뭐 하는 게. 200원 모아서 오빠야. 오빠야 편지도 쏴, 지금. 근데 민정아. 응, 왜? 뚜뚜가 뭐야, 뚜뚜가? 뚜뚜 모르나? 어? 22일 기념일. 아, 22일. 어. 22일도 기념회? 응. 야, 무슨 22일을 기념회? 요춘 없제? 어? 아무튼 200원 모아. 200원 모아. 죄송합니다, 200원 모아. 줄 거야, 말 거야? 줄 거야, 말 거야? 나 결혼했다고. 어, 200원 줄 거야, 말 거야? 야, 근데 요즘 200원. 아, 이거 주면 내가 힌트 알려줄게. 아, 진짜? 응, 나 알려줄게. 이거 지금. 잠깐만, 200원. 응. 너 삼성페이 받아? 그게 뭔데? 삼성페이가 뭔데? 삼성페이 몰라? 안 줄 거가. 아니. 200원 안 갖고 다니나? 거지가. 아, 짜증나요. 아, 짜증나요. 연예은? 어, 배가 다 우걸려 나오네. 알았어, 알았어. 아, 딱 연예은 봐야 돼, 알겠지. 어머, 어, 사랑해. 저기, 민정아. 어머. 사랑해. 민정아, 미안한데 너 코가 막혔니? 아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알았어, 이분이 가. 근데 왜 밀어? 빨리 가라고. 오오. 반성 같다.